송래공원의 도롱룡 32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4월 24일에 도롱룡 유생이 도롱룡 유생을 사냥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만 해도 위쪽 옹덩이에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냥이 일어났던 모래사장처럼 생긴 곳을 26일에 촬영했는데 물이 상당히 빠진 상태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8일에 가보니 위쪽 옹덩이에 물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누군가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다면 위쪽 옹덩이에 있는 도롱룡 알들 유생들 성체들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단 며칠 동안에 위쪽 옹덩이에서 물이 그렇게 빠르게 빠졌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29일에 촬영한 위쪽 옹덩이입니다. 1등학교 옹덩이입니다. 2등학교 옹덩이 이입을 찾아간 위쪽 옹덩이 이입을 찾아간 후 2등학교 옹덩이입니다. 2등학교 옹덩이가 교통을 통해 화면에 입장했을 때 2등학교 옹덩이가 한 명이 있는 거래를 사용하는 것ons 2등학교 옹덩이가 지고 오지노여 우리들과의 인강이 있는 오지노여 우리도 못 치고 오지노여 우리도 informação 3등학교 옹덩이입니다. 반면 아래쪽 웅덩이에는 물이 충분해 보입니다. 30일에 촬영한 위쪽 웅덩이입니다. 알주머니들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사 후에도 위쪽 웅덩이에 도롱룡 유생들이 여러 마리 남아서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쪽 웅덩이에도 도롱룡 성체들이 여러 마리 살고 있었을 텐데 그들의 행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롱룡 유생과는 달리 도롱룡 성체는 스스로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일에 촬영한 아래쪽 웅덩이입니다. 29일에는 없었던 알주머니들이 보입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한 것인지 개인이 추진한 것인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주머니들이 위쪽 웅덩이에서 아래쪽 웅덩이로 이사 왔습니다. 11시간 사정은 사라졌습니다.